상황 파악 끝! 최고의 전투기까지 있다구! 용에 대한 집념이 X댄새끼들이야 내가 보기에는 얘네들도 야 바이야 동선이 좀 안좋다 동선이 얘를 땡겨 얘를 얘를 야야야 끄 끄 파다 갔다 이거 또 던지네 블리츠 더 마을 아니 이 트롤임! 일부러그러냐 또 타추각인데 이거 아니이 아 이니쉬인 아 이니쉬인 부분이었어? 크으으으으으으으 어 이건 졌다 아아 아.. 씨발 개 개 족같이 전멸까지 썼는데 개 씨발 아 존나 전멸까지 썼는데 미친 씨발 아 다쳐맞아 아 전멸까지 다 쏟으러 갔는데 존나려봐 넌 아아 넌 뭐해 도망가자 아 개 개 개 개 개 개 개 아 나도 죽었잖아 개 개 오지마 아이 아 개 도망가지 아이 개 왜 끌고와가지고 개 그냥 도망가야지 왜 끌고와가지고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오지 이 개 갓 다 구멍 Harris 너 쟤X 아무것도 안해 아니 자 여러분들 한마디만 드릴게 뭐냐면은 진짜 내가 이 게임이 지금 답답한게 뭐냐면은 이게 이거 둘다 다 죽는다 그냥 빼라고 좀 씹하라 진짜 이씨 나를 좀 지키는 식으로 가야되는데 아 개새끼들 아 욕심 존나 내네 개시발 새끼들 욕 진짜 아 니달리형 뭐해 좀 가 아 창이라 던져봐 깝깝한 새끼야 정신 나간 새끼야 또 먹혔잖아 이 시발새끼야 병신새끼야 아이고 시발새끼들아 병신새끼들아 하 정도껏 못해야지 시바놈들아 정도껏 못해야지 시바놈들아 병신새끼들아 아이고 시바놈들아 아 진짜 요기를 진짜 정돈껏 못해야지 정돈껏 못해야지 진짜 아 진짜로 아 내가 남탈 안할 수가 없다 진짜로 제라하스 지금 풀템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데미지 와 풀템 풀템 11킬 노데스 9화씨 지리구요 이거 스노우볼 불러간다 이거 안 돼! 안 돼! 제발 그거 안 되라고 개새끼야 안 된다고 그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아 말 좀 들어 개새끼들어 아 말 좀 들어라 제발 시발 시발 개새끼들어 아 말 진짜 절대 안 들어 딜 좀 해가 아니라 시발 뒤에 포킹 다 날라오는데 아유 시발 진짜 뭔 딜을 해 시발 포킹 시발 다 날라오는데 나한테 시발 타겟팅으로 시발 아 아 개새끼들 진짜 아 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냐 아 강등각이야 시발 놈들때메 병신새끼들 딜 뭘 박어 시발 앞에 탱크 없으면 시발 탱크 없으면 시발 무조건 제라스 포킹 무조건 나한테 들어오는데 무언 시발 딜을 박어 개 병신새끼야 아 시발새끼야 야 돌리지 큐돌리지마 아 개 병신새끼들아 폴 아 요거 요거 아 요거 도망친 도망친